네 반갑습니다! 지웅지웅 하여증의 웅하입니다! 여러분 혹시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했지웅! 설마 했겠지웅! 제가 그 SD 카드 있죠? SD 카드 그것 때문에 좀 샀어요. 어어어어! 으아! 아! 따라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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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D 카드 따로 보관을 지퍼백에 됐거든요? 그러니까 언젠간 이게 작살날 것 같아. 아 나 힘들다! 라고 이제 말을 SD 카드들이 해가지고 제가 하나 샀어요. 아! 깔끔하죠? 공구 가방 같은 거 샀습니다. 공구 가방. 방수가 된다고 하는데 굳이 테스트 안 해보겠습니다. 왜냐? 그랬다가 정말 나가리 되면 안되니까. 아! 으아! 으아! 장난감 같아.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. 이거는 SD 카드인데 마이크로 SD 카드 있죠? 그거를 끼워서 사용하는 그런 악세사리 같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. 뭐? 다 알죠? 이런 거? 여기에 끼워서 사용하는 겁니다. 어? 내가 이걸 샀다고? 내가 이걸 샀다고? 내가 이걸 샀다고? 이거 샀다고? 약간 오배송 느낌이 납니다. 약간 오배송 느낌이 납니다. 일단 뭐 이거는 나쁜 건 아니니까. 이거를 여기 마이크로 MSD 여기에다가 그냥 넣는 건데. 제대로 들어가려나? 안 넣어볼게. 안 들어가. 들어가네요. 잘 들어가요. 잘 들어가요. 여기도 들어가나? 약간 조립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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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안 되겠어. 여기 보면 제가 사진을 첨부할 건데. 핸드폰 유심 칩 있죠? 그거 나노 칩이랑 그냥 유심 칩이랑 또 하나가 더 있는데. 어? 마이크로 칩. 아? 칩이 있는데. 여기도 들어가네요. 여기도 들어가요. 안 들어갈 줄 알았어요.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다. 막 그 생각하고. 그냥. 마이크로 SD 카드를. 어? 마이크로 SD 카드를 많이 사용하니까. 그거 12개짜리를 사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. 제가 개인적으로. 그런데. 왜 그 생각을 했냐면. 여기 칸이. 패널이 4개를 나누었을 때. 패널 하나에는. 핸드폰 유심 칩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. 제가. 어? 핸드폰 유심 칩이 굳이 필요할까? 라고 생각해서. 그냥. 어? 마이크로 SD 카드 많은 걸 샀거든요. 어? 잘못 온 것 같은데. 돼서. 이거 괜찮은 것 같아. 왜냐면. 마이크로 나노 칩 여기에다가. SD 카드가 들어갑니다. 나중에. 핸드폰 유심. 그거도. 넣을 수 있으니까.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. 귀엽잖아요. 이거 뭔가. 크. 그래서 샀어. 그냥. 솔직히. 이거 뭐. 리뷰도 보긴 했는데. 방수되고. 타는 뭐. 그런 거 다 필요 없고. 뭔가 공구 상자처럼 생겼어요. 그래가지고. 귀여워서 그냥 좀 샀어요. 여기. 이거 핸드폰 유심 바꾸는 칩이거든요. 이걸 늘 갖고 다니기 애매한데. 여기도 있어요. 어. 여기에 또. 어떤 거가 있었냐면. 제품 중에서. 여러 개 있어요. 제품 여러 개 있는데. 어. 카드 리덕이 있죠. 카드 리덕이 맞나 저거. 그거도 일체형인 제품이 있는데. 그거는. 가만 생각해보니까. 그거는 방수가 안 되잖아요. 그리고. 그게. 잘 작동한다는 보장도 없고. 그래서. 기본 기능만 있는 걸 봤어요. 지금까지. 지웅지웅하여증에. 고마웠습니다. 어. 혹시 여러분. 좋아요. 구독. 알림 설정까지. 했쥬웅. 정말 했겠쥬웅. 친구들. 안녕. 안녕.